가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가수 유나씨와 일본의 한해 음악 프로그램 사회자로 활동 중인 메이제이씨가 게스트를 차별해서 물끼를 끌었는데요. 유나씨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영어 실력을 보여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.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메이제이씨도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거든요. 한해 문화기로의 앞장선은 유나씨 일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요. 일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한국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도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